It's gonna be alright 출입문 닫겠습니다. 열차가 출발하오니 한걸음 불러서 주시기 바랍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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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차가 출발하옵소스 열차가 출발하오니e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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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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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담 전화는 국번 없이 111번입니다. 이번 역은 가평, 자라섬, 나미섬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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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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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is stop is... This stop is... Gangchun... The doors are on your left. This stop is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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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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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27-7323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 역은 김유정, 김유정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. 김유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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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 doors are on your left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김유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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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유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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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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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